이어서 산신거리를 박정희 부당에 의해서 함께 하시겠는데요. 산신거리는 뭐 여러분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모든 산에는 전신이 있다고 하죠. 이 산에서 오늘의 영기를 없고 편한 게 없는데 산신하고 대단체의 전향 산신을 맞이하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평가스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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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으 으 아 으 5 5 5 5 5 5 제 충렬 여러분들이 이 국물 방금 만지적인 날들에 와서 대미나라고 시화연동하고 평창우리 비기나 세계적 꿈속들은 사회 사람들이 와서 신학을 하고 서로만의 경쟁을 하고 입득을 하게 해달라고 수번도 하고 우리 해안 평평전화 편한 곳에는 또 여수가 평창우리 비기 그 날에는 많이 대게 해달라고 이사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또 굿을 하고 오셔서 오셨네 또 강원들아 태양산의 상식님이 오셨소 또 팝동영상의 세계와 여러 나라에 일본지적으로 다 해물지적으로 다 중국지적으로 다 미국지적으로 이런 상식님들 허위 받아서 흔들어 도와주시라고 오셨소 여기 오신 박성환 기자 분들께 전환의 상식님도 허위 받아서 그 산을 다니고 그 산에 제사롭고 또 다니면서 기도도 되고 웃으려 해보려 내 자아에 내게끔 흔들어주시라 그러면 내 길었다 길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왔다 가시는 길에 산신의 문 열어서 동생 Du가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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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o Dietlian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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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장을 이렇게 생각하고 구가를 하고 나네 이게 봤고 해리야 하고 아요 부모 오구 그 뭐 마음이 2 네 어디 어디 어디지요. 포항이라는 제목에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원장도 끓일 때 그런 대로 빼도 품들어 주시라고 또 산에 재산을 빼도 와달라 또 물 가려줘 4대 장에 또 5대 장에 물 다 이름마다 배가 가려줘 사고 없게 도와달라 공들이면 공들도 있게 도와주고 불사업을 허는 불사업도 잘되게 분들을 주시라고 이 동성을 허고 각성까지 부자분들 수원 빌어날 때 도와주시라고 되겠다 동성에 내가 다녀가시면서 동국에서 받으러 도와주고 말이다 동국에서 받으러 도와주고 말이다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잘 끝나게 도와줘야 국땡이란 시아연동 혹여도 편들어 주지 않고 기원정성을 거시니까 두금 널고 더 다 눌렀고 각성만이 다 소원질러 될 때에 수원장 문 열어서 내가 후지마다 도와주자고 오셨소 당을 가시는 길에 편들어 도와주고 각성만이 기자 분들 그 대한민국이 있는 자손들 편들어서 잘 내 문절로 도와주소가 한다 당을 가시는 길에 편들어 도와주소가 이 동성에 두 사람의 할머니 아니시오 오늘 이랑산지점이 저당의 부부하고 활동영상으로 그렇게 백산지점에 활동영상에다 하이드박고 도와주시라고 해서 오셨소 대게 다꾼 나라 사람들이 와서 평창에서 서로가 이끌어 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면 사로가 많은데 사로나는 일도 없고 또 대한민국의 예전에는 지진이 뿜될 뿜될 나더지만 지금 허황지저들에게 지진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들어가게 못하고 다친 사람이 들어서 앞으로는 불어내롭게도 흔들어 가시고 지진이 나더라도 다친 사람이 없어야죠 즉은 지진이 되는 거고 또 사람은 옛날부터 없는 사람을 열심히 노력하면 누가 이루고 그것도 중간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군인 아랫자 하는 건 기간에 삼견문을 하기로 쯤 더 거들면서 여러분들 당겨도 이런 다리 없고 저런 인탈이 있고 공중에 육지에 바다에 사도 없게 또 편들어 놔두고 문 열어도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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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둬다 숨겨둬다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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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까지oure 겠어 예 아 아까 나는 aire 안 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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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